그리고 슈퍼스타 K 오디션장에 간절한 한 사나이가 찾아왔다 그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폭풍 간지남 강승윤이라고 합니다 누가 폭풍한지 누가 붙여줬어요? 네 그냥 제가 붙였습니다 아 본인이? 중학교 2학년 때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비행을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좀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어울리게 됐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약간 배신을 당했어요 학교 가기도 싫고 학교를 나오게 됐고요 계속 집에서 트랍 학교만 있다가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죠 이제 어머니가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는데 저희 장사가 좀 안 되거든요 손님이 없으면 밤마다 이렇게 혼자서 술을 드세요 오시고 계시는데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한테 보답하는 길은 내가 일단 정신을 차리고 빨리 학교를 들어가고 내가 갈 길을 찾아야겠다 제가 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본 지 한 9년 정도 됐고요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 둘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우욕들이 많네 다른 친구들보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력 좀 해볼까요, 특히? 다른 사람 네, 됐어요 됐어요 진짜 기타를 치고 노래할 때는 되게 평온해지네 눈빛이 눈빛이 좀 이렇게 범상치지 않죠? 본인이 몰입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좋았고 외모하고 너무 다른 목소리가 나서 말할 때 없는 거 그게 아주 매력인 것 같은데 실력이에요 조금 더 뭐 굳이 사실 단점은 아닌데 눈을 감으려면 눈이 살짝 반쯤 떠지는 거 알아? 아, 그래요? 본인이 약간 몰입이 되면 흰자만 보이는 상태가 좀 있어 그거 다운다면 약간 오해받아 오해받고 약간 하늘 음악도 그렇고 약간 오해받은 소지가 있긴 한데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는 뮤지션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담배처럼 떠나두는 그렇게 어머니를 믿음직하게 안고는 오디션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아니다